잘 묶여있죠? 야, 누리 애 먹진 않죠? 안 먹죠? 너 왜 왔니 우리 집에? 안녕 나는 그냥 네가 신경을 안 써줬으면 좋겠거든 그래 고마워 말 알아들었다 천하! 내가 지금 되게 난감해 내가 너의 시야 안에 들어가 볼게 한 장만 찍어줘라 알았지? 찍어 고마워 찍어? 하나, 둘, 셋 고마워 언니 굳었어 완전 귀여워 짱이다 하나, 둘, 셋 야, 되게 귀여워 장난 아니야 안녕 쌍 하나, 둘, 셋 둘, 셋 둘, 셋